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삼천당 제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가 아주 예술로 마무리를 해놨어요 8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위 한번 쑥 훑고 내려왔어요 대략 얼마? 8만3천원까지 아침에 쫙 찍어주면서 내려왔습니다 찍어주고 내려왔는데 오늘 아침부터 뭔가 좀 불편한 기사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일리아 관련해가지고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죠 좀 언짢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번째는 삼성 이었어요 첫번째는 삼성 이었어요 삼성에서 뭐가 나왔다 아일리아 시뮬러 파트너사로 3일 제약이 유력하 1월 중에 3일 제약과 파트너십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고 글로벌 임상 삼상이 완료됐다 삼성 바이오니깐 sb 겠죠 국내 허가 심사 진행 중이다 그래서 어쨌든 좀 앞서있는 느낌 그리고 장중에 또 나왔어요 알테오젠 altl9 알테 그러겠죠 임상 바이오시밀러 1등 노린다 해서 쭉 보면은 뭐 바이오시밀러 임상 종료를 앞두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뭔가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진 않아요 뭔가 작년만큼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 하면서 아일리아 아일리아 이 정도는 아닌데 요즘엔 이제 사실 바이오 하면은 adc죠 바이오 하면은 요즘 거의 adc가 뭐에요 가장 핫하다 핫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제일 강한 종목들 3종목 3대장 있죠 adc 알테오젠 레오캠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이 3종목을 제외하고는 바이오시장을 양분하는 느낌은 좀 없습니다 근데 그 3종목이 워낙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워낙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일단 뭐 바이오시밀러 쪽보다는 아 그래도 좀 플랫폼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러거나 말거나 언제 삼천당 제약이 남눈치 보면서 움직였습니까 그죠 언제 삼천당 제약이 남눈치를 보면서 움직였냐 그지 않습니까 그죠 8만원 다시 한번 갖다 붙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종가 얼마죠 8만 3백원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8만원 7만원부터 이어져 왔던 이 8만원 저항구간 7만원 들어 올리니까 8만원까지 온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변동성은 요 구간에서 보여줄겁니다 여기서 보여주면은 뭐에요 크게 w장에 만들어질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슈 없으면 8만원 가나 마나다 말씀드렸었죠 이슈 없는데 상승하는건 좋은게 1도 아닙니다 1도 아니에요 오늘도 보시면 만약에 이 친구가 8만원을 지가 진짜 어렵게 올려놓고 다시 8만원 어렵게 올려놓고 못가잖아요 왜? 추가적으로 연속적인 매수세를 만들어줄만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만한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어떻게 된거다? 제가 못간거다 오늘 뭐 장도 장이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8만원 위에 겨우 아주 힘들게 그냥 올려놓고 갈것처럼 해놓더니 못가죠 왜그런다? 이슈가 없으니까 결국 이슈가 있어야 가 준다라는게 결국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뭐 아일리아 얘기도 좋고 사실 아일리아가 제일 좋죠 왜냐면 단기간 먹거리가 아니라 거의 뭐 한 세월이에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강산이 변할 때까지 꾸준하게 판매에 따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보통 이제 임상해서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은 로열티 받고 계약금 받고 좀 이례성 비용들이 있죠 물론 중간중간 뭐 성공할 때마다 추가적인 계약금을 받습니다만 그거는 전주조건이 붙죠? 성공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돈을 받는다 하지만 삼천당장은 뭐예요? 팔리는 그냥 족족 받는거예요 팔리는 족족 받는겁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여러분들 뭐 임상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대박난다 바이오는 꿈을 먹고 잘한다 몇개나 될 것 같아요 사실 몇개 안됩니다 정말 2천개 중에 한 두세개 나올까 말까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래서 다 뭐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하는 기업들 다 뭡니까? 의약품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죠? 제가 삼천당장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괜히 뭐 임상한다고 물론 그 도전의식은 리스펙합니다 도전의식 가지고 뭐라 하는거는 정말 쓰레기죠 도전의식을 가지고 뭘 한다 오케이 좋다 이거야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가능성이 높다 안높다? 높지 않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당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것만 성공하면 이 임상만 성공하면 이렇게 된다는데 이거 그걸로 주가 열심히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가장 멀지 않은 예시 코로나 치료제 만든다는데? 만든 데 있습니까? 제대로? 없죠? 그런거예요 바이오는 바이오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꿈이 사라지는 순간 작살나는 게 바로 바이오다 그런데 삼천당 제약은 뭐다? 꿈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판매에 따른 내가 돈 받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안정적인 거죠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공을 해주고 아직 뭐 한두 발 남았다 라는 느낌을 좀 주는 차트입니다 한두 발 남았다 라고 느끼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만 이번에 또 여기서 8만원 맞고 밀린다면 또 다시 어디까지? 7만원 지지 테스트 하러 또 가야 됩니다 한번 돌파 시도하고 못하면 다음 지지구간까지 오고 그 다음 돌파 시도해서 못하면 다음 지지구간까지 오는 건 국룰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8만원 시도했는데 못 가면 다음 7만원까지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오는 거 역시 받아들여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 왜냐면은 금리 인하 시기도 시기기도 하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뭐도 있어요? 뭐도 있습니까? 실적 시즌 오죠? 실적 시즌 왔을 때 과연 3천당 제약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과연 그때에 맞춰서 계약금 빵 계약빵 공시빵 해서 향후 뭐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왔을 때 8만원 넘어가는 흐름 이렇게 딱 보시는 게 현재로서는 맞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3천당 제약 어쨌든 간에 한 10만원 넘어가는 거 다시 봐야죠 우리 제가 뭐 사실 이 10만원이 넘어갈 때도 뭐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0만원 많이 안차 못하면 10만원 9만 5천원 9만원 라운드 피해 구간으로 이익 챙겨라 일단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챙기신 분들도 실제로 있었고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버티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다들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8만원 넘어가는 모습 보인다면 9만원 10만원 10만원 돌파하면 이거는 새 시대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응원하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딱 하나 하시면 되겠죠? 저희가 다음 주에는 25% 수익을 목표로 갑니다 이번 주도 3거래일 동안 4종목 수익 실현 해드렸어요 한 종목 가지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25% 목표 수익으로 달려 나갈 겁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딱 끝났을 때 우리 다 같이 25% 수익 딱 내고 다 같이 박수치고 환호 지르고 주말 맞이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물론 정보 신청 남겨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